오늘은 계란을 먹을 거에요 저는 야채에 새것이 진짜 눈이 떠올라 안녕하세요 새것이 구워지고요 아는 왜 흔들냐면 아 틀려요 틀려요 보시다시피 이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관계부 딱 봐도 틀리죠 얘는 촘총하고 얘는 넓잖아요 이게 안 물려요 결근이 뜯어야되네 안 돼요 여기 아까 이거보고 어디있어 위에 거 그거 보고 판단했는데 아니네 절대 안 물려요 그리고 끝에도 얘는 나사가 없고 아이쿠 멋졌었죠 지금 까봐야 돼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까보면 타일보다 육쪽 안이 바깥쪽에 있으면 가능한 거고 안그러면 안 되는 거 빼봐요 가능한 선에서 하는 거 가능한 선에서 이거 나에게 뿌리시겨나 아PLACA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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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봐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엄청... 제가 올라갈게. 여길 들어. 여길 들어. 이게 자세가 안 나와.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게 장난 아니에요? 형님? 잠깐만. 나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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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여기 이렇게 세워야 될거에요. 여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들어가요. 여기 손이 들어가야 되거든. 자. 내가 들을테니까 여기를 결만한거 있잖아. 찾아봐요. 여기다 받칠만한거 두꺼운거. 배터리만 뭐 없어요? 만들어봐요. 터지지. 올려봐요. 이렇게 하는거. 여기 혹시 모르니까 두개나. 이게 저번에도 이게 이게 기술인거야. 여기 있잖아요. 풀이라 이게 많이 건드리면 안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진찍고. 너봐요. 찌그러지잖아. 터진다고 이따가. 찌그러지잖아. 이게 엄청 무겁게. 잠깐만요. 이게 이게 무게가 상당히 아니에요. 이게 욕조가. 잠깐만. 두개로. 두개로. 의미가 없지. 하나가 놓으니까. 이거 새잖아 지금. 새는거에요? 새는거에요? 이거. 이렇게. 일단. 아 키는거 보티니까? 이게 차있으니까 보티. 이거 차있으니까 보티. 일자에요. 기존거. 엘자잖아. 그럼 나 엘자로 줘야지. 마이 여기 뚜껑 여기 뚜껑 일단 손으로 나선을 딱 한거 이지리꺼 너무 깍지야도 안돼 너무 깍지야도 안돼 잠깐만 이리와 내가 내려야돼 핸드폰 내려놓고 잡아요 잡아요 꽉 닫고 있어요 내리라고 할 때 내려 왜냐하면 일단 내려봐요 고추 잡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으면 안돼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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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들어가요 어떻게 해 일자로 해줘야겠다 일자로 해 일자로 아 이거야 아 이거야 난 일기라고 할까 아 그럼 몇 개가 없어 난 이걸 해야 돼 알겠어요 지난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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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손으로 조을 수 있을 때까지. 동시에 두 개 돌려도 돼. 이렇게 같이. 바뀐 것 같아. 여기가 도던 것 같아. 손으로 조을 수 있을 때까지. 손으로 조을 수 있을 때까지. 속이 도던 것 같아.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